자 공통부분이 있는 시계의 두 분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있으도록 할게요 치원하는 거 봤어요 치원하는 거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x-3 x-4가 되는 게다가 더하기 여기 있어요 얘를 갖다가 하래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썼어요 두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해볼게요 합 얘랑 얘랑 하면 3이잖아요 합이 같아지는 거 얘랑 얘랑 하면 뭐죠 마이너스 3이죠 얘랑 뭐랑 하면 좋죠 얘랑 얘랑 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게 이렇게 짝져 볼게요 x 더하기 1에다가 x-3 그죠 이렇게 x 더하기 2에다가 x-4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할거에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 x-2x에다가 얘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자 x 제곱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2x 이해하면 마이너스 8 될거에요 더하기 6 우리 치원한다라고 그랬었죠 얘를 치원할거에요 이해 같죠 같아 얘를 뭐라고 그럴거에요 대문자 x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대문자 x-3 대문자 마이너스 8 이렇게 될거에요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 전개 해볼까요 x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11x 맞아요 두개 곱하면 플러스 24 더하기 6이 될거에요 얘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0 될거에요 자 30이에요 곱해서 30 나온다는 건 둘 다 마이너스 일거에요 그죠 맞아요 5 6이 30 해볼까요 두개 곱하면 플러스 30 더하면 마이너스 11 그죠 이거는 수학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거에요 그죠 자 이제 뭐를 해요 우리는 x 대신 x 제곱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하면은 인수분해가 됐죠 2개의 곡으로 됐자마자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많이 해봐야지 되는거에요 많이 해봐야지 되는거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공개의 곡으로 됐어요 2의 x의 제곱 2의 x의 제곱 x 더하기 x 더하기 2 제곱 제곱 더하기 3의 x 제곱 더하기 6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은 뭐를 치환을 할 건데 뭐를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될지를 감이 안오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 말해줘 봤자 수영이 왔어요. 말해줘 봤자 수영이 왔어요. 음 이 앞에 거에서는 이 앞에 거에서는 음 2를 한번 뽑아낼게요. 2를 뽑아낼게요. 2를 뽑아내면 x도 제곱이고 얘 가로도 제곱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x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면 똑같나요? 얘도 x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되지? 2는 아니고 저 뒤에서 잘 보면 이게 있어요. 저 안에도 뭘로 뽑아낼 거냐면 3x를 뽑아낼 거예요. 3x 그러면 x만 남겠지? 더하기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맞아요? 더하기 1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를 x라고 놓을 거야? 이 새끼 이 새끼를 x라고 놓을 거야. 되죠? 맞아? 그러면 얘는 2의 x의 제곱이 되나요? 맞아? 얘는 3x가 되죠? 3x가 되죠? 더하기 1이 돼요. 더하기 1이 돼요. 얘는 2수분의가 될까요? 얘는 다 플러스겠지. 그치? 2하고 1 2 그죠? 되죠? 3x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2x잖아. 2x 그치? 맞죠? 2x 그죠? 그쵸? 얘는 2의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우리 쟤를 넣으면 되죠? 쟤를 넣으면 돼요. 종괄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2에다가 x x 더하기 2 그쵸? 맞아요? 맞잖아. 얘를 넣은 거잖아. 그치? 더하기 1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소괄호로 해줄게요. x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가로 닫고 그쵸? 정확하게는 이게 얘가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개해줄게요. 2x의 2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그치? 얘는 또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쵸? 1항 1항 하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음 얘가 인수분해되네. xx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면 이거 2x가 되죠? 그치? 맞아요? 다시 쓰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다가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1에 제곱이 되죠? 답은 이렇게 되겠죠? 할만해요? 그 다음 거 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5 마이너스 9 또 뭐 해야 돼요? 짝짓기를 잘 해야 되겠죠? 합의 같은 거 그치? 합의 같은 거 상수 음 음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 4가 되지 이거랑 이거랑 합해도 4가 돼요 한번 다시 넣을게요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갖다 놔야 되겠지? x 더하기 5를 갖다 놓고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마이너스 9 얘를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마이너스 9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한다 대문자 x 마이너스 5 대문자 x 더하기 3 마이너스 9 대문자 x의 제곱 이거랑 이거랑 더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쵸?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치? 여기는 합 여기는 곱 그쵸? 기억나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가 될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x 얘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4 가 돼요 24 가 돼요 64 24 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그죠?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아요? 맞잖아 그쵸? 이렇게 곱하면 4x 마이너스 6x 합하면 마이너스 2x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 가 돼요 우리 얘가 x 제곱 더하기 4x 에요 x 제곱 더하기 4x 였어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6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요 그쵸? 우리 얘 인수분해 되는 거 알죠? 2 2 x x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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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 이건 더하기 4가 돼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는 잘 안 돼요 그쵸? 2 3 그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치? x 더하기 2에 뭐예요? 제곱 이렇게 돼요 답이 네 쉽죠? 쉬운 거야 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봤어요 X 잠깐만 X 4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얘는 짝수 차수예요 짝수 4승이고 제곱이지 3승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 짝수 차수랑 항과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특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복 2차식이라고 그래요 복 2차식 얘는 어떻게 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야 얘를 그러면 대문자 x제곱이 되겠지? 아이씨 이거 이거잖아요 얘가 대문자 x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쟤가 그치? 대문자 x로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치? 인수분해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돼 근데 다 대문자 x로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안 되면 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쵸? 이거 꼴로 변형을 한대요 한번 어떻게 하나 보도록 뭐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복 2차 식이에요 복 2차 식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x의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형태가 뭐라고? 복 2차 식이다 그쵸? 자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x의 4승 더하기 5x 제곱이겠지? 물론 더하기 4가 되어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치환한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가 얘가 얘잖아요 얘가 이거잖아요 똑같죠 그쵸? 그쵸? 얘를 뭐라고? 얘를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야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다라고 그랬어 대면 그냥 하는대로 하고 안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바꾼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쵸? 맞아요? 얘 4, 9, 1 응? 두 개 곱하면 4 이렇게 하면 5x 나와 그쵸?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가 돼 맞죠? 자 우리 x제곱을 대신 넣으면 돼 대문자 x 대신 뭘 넣으면 돼? x제곱을 넣으면 돼 맞아요? 맞잖아요? 응 끝났죠? 끝났어 그 다음 거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x의 4승 더하기 4의 x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물론 안되지요 안돼 안 되? 안되니까 인수분해가 물론 변형할 거야. 알겠죠? 어떻게 변형해? 제가 인수분해 잘 되려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아, 이거 지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실세 안갔네. 응? 여기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여기가 뭐가 더해주면 되겠어? 더하기 4X를 해주고 빼기 4X를 해줘도 돼? 응? 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얘가 4X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 되겠지. 그치?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될 거야. 그쵸?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4, 4, 16. 맞아? 4, 4, 16.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5, 16. 맞아? 5, 16. 맞아? 5, 16. 맞아? 됐죠? 5, 16. 맞아? 자, 우리 저기다가 저거를 넣읍시다. X 대신 뭘 넣어야 돼?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잖아. 다시 써볼까요? 아, 대문자 X가 이거 X제곱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형태로 됐어, 이제? 얘는 합차잖아, 쉽잖아. 합차. 그치? 두 개. 이거 더하기 2X를 해주고 하나하나.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2X를 해주는 거지. 그치? 합하고 차하고 끝이죠. 뭐만 한 거야? 뭐만 한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변형을 했어. 뭐를 해 주는 거야? 얘를 더해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그치?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만들었죠.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요. 그쵸? 보기 차식은 맞아요. 4승 2승 상수왕.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X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X 마이너스 20 되나요? 시원한 거야. 얘의 인수분해가 4, 5, 20. 얘가 더하기 주고 얘가 마이너스 주면. 그치? 더하면 X 나오죠? 맞아요? 나와요. 얘는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5가 돼요. 이제 뭐를 해요? 쟤를 집어넣어요. X 대신 그쵸? 얘를 집어넣어요. 우리 얘는 인수분해 되죠? 2의 제곱이니까 합차죠?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되죠?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 더하기 5가 달라. 됐어?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건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A의 4승 마이너스 2A의 제곱 B의 마이너스 8 B의 4승 이렇게 생겼어요. A 제곱 B 제곱 여기 제곱 보자 오 이거는 재수 없게 생겼죠. A 제곱은 우리 뭐라 그럴 거야 A 제곱은 이렇게 치환하기로 했어 원래. 그치? 맞아요? 우리 B 제곱도 이렇게 하자. 하나 더 하자. 이 문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치?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Y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8 Y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얘 인수분해가 X X 넣고 그치? Y Y 넣고 그치?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야. 2 4 2 4 8 그치? 마이너스 나오려면 큰데다 마이너스 넣으면 곱하면 쟤 나와. 마이너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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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이너스 4y x 더하기 2y 우리 치환하는 걸 봤어요. 치환하면 편해요. 그죠? 자, 이제 넣으면 돼요. x가 a제곱이었죠. 그죠? 이번에는 4에다가 y가 b제곱이었어요. 그죠? a제곱 더하기 2의 b의 제곱 그죠? 얘는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는 거지? 가로 치고. 그죠? 맞아요? 얘는 이거잖아요. 2b의 제곱이잖아요.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그지? 얘가. 걔는 합차로 떨어지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b. 그지? a 마이너스 2b. 맞아요? a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뒷건 그대로 써져요. a제곱 더하기 2b 제곱. 맞아요.